자,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지난 시간에 했던 거 짧게 한번 리뷰를 해볼게요. 지난 시간에 우리는 이제 크로닉 펜닛 모듈이라고 피로드 포텐셜에서 가장 간단한 형태의 포텐셜 문제를 우리가 풀어봤었고요. 이건 마찬가지로 이어갔던 피로드 시스템에서 파동 함수는 블루 펑션으로 표현된다는 것, 그 다음에 각각의 K마다 우리가 다른 유퀘이션을 풀어야 된다는 거였습니다. 이걸 수치적으로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UX하고 VX의 주기성을 이용을 해서 프리에 전개를 했었고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다시 유퀘이션을 표현을 해보게 되면 결국은 슈로드과 유퀘이션을 푼다는 것은 뭐냐면 행렬에 있어서의 고유치 문제를 푸는 것과 동일해진다는 거였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각 K마다 서로 다른 행렬의 고유치 문제를 푸는 거고 그걸 프러스트에 나오는 eigenvalue들로 우리가 1, 2, 3, 4 이런 식으로 인덱스를 매겨볼 수가 있었었죠. 그래서 그 같은 우리가 인덱스를 순서에 대한 것을 우리가 밴드 인덱스다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그렇게 되면 결국은 크리스탈에서 전자가 가지는 상태에 대한 레이블은 K와 N으로 표현된다는 것입니다. K는 블루 벡터, 그 다음에 자연수에 대한 밴드 인덱스에 대한 것, N 이 두 가지를 가지고서 어떤 전자의 상태를 우리가 웨이블링 할 수 있다라는 것. 그래서 이 두 가지 N과 K가 바로 양자수에 해당이 된다라는 것이었고요. 각각의 그 상태마다 에너지와 파동함수를 우리가 구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아이덱스의 밀류가 지금 N하고 K로 굉장히 복잡하게 표현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걸 좀 우리가 이렇게 간단하게, 간단하다기보다도 하나의 그림으로 표현하는 게 바로 밴드 스트럭처였는데요. X축에다가는 블루 벡터를 표시를 하고, Y축은 이제 에너지 스케일인데 내가 구한 그 아이덱스의 밸류들을 순서에 따라서 1, 2, 3, 4 이렇게 쭉 점을 찍어보면 결국은 어떤 게 나오냐면 K가 연속적인 값을 가지니까 선으로 나오게 될 거고 그런 거를 우리가 이제 밴드 스트럭처다 라고 얘기한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결국 밴드 스트럭처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크리스탈에서 전자가 가지는 에너지를 우리가 모아놓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하튼 우리가 이제 여기서 보여주는 거는 empty lattice 그러니까 그냥 아무것도 없는 free particle에 대한 거였었는데요. 그거는 실은 우리가 이미 답을 알고 있죠. 그러니까 파동함수는 a의 exponential ikx, e는 2인 분의 하바의 제곱, k제곱이라는 걸 알고 있었고요. 이걸 우리가 적절하게 그 K가 퍼스트 분량 존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파동함수와 그 다음에 K를 변형을 하면 그러면은 우리가 원래 있던 에너지와 K의 이 관계에 서로 붙어서 글로우 벡터와 에너지 사이의 관계를 끌어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 수치적으로 구했던 그런 이제 그 밴드 스트럭처를 똑같이 구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죠? 자, 포텐셜을 이제 가했을 때, 포텐셜을 가했을 때 나타나는 특징이 뭐였었냐면은 각각의 그 밴드와 밴드 사이에 전자가 가질 수 없는 어떤 폴비든 에너지가 영역이 있게 되고요. 이런 걸 우리가 이제 에너지 갭, 혹은 이제 뭐 밴드 갭,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에서 근데 이제 한 가지 여러분한테 이제 좀 코멘트를 하고 싶은 거는 이게 모든 밴드와 밴드 사이가 에너지가 간격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 보통 이거는 1차원에서는 그렇게 되는데 차원이 올라가게 되면은 꼭 반드시 그런 거는 아니고요. 그 포텐셜의 세기에 따라서, 혹은 어떤 K값에 따라서 갈라질 수도 있고 안 갈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점들 여러분들 염리로 해두시고요. 그래서 이제 어떤 특정한 에너지에서 전자가 존재할 수 없다라는 것, 우리가 자유입자, 포텐셜이 없는 자유입자의 경우에는 그런 폴비든 에너지가 없었는데 여기에서는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 점이 주기적 포텐셜의 가장 큰 특징이 되겠어요. 자, 이제 그거가 되는 원인을 살펴보기 위해서 이렇게 이해를 했었죠. 자, 우리가 이제 존 바운더리에서 파동함수를 그려보게 되면은 그거는 사인 A분의 파이와 포사인 A분의 파이와 유사한 형태였었는데 각각의 두 가지 경우는 포텐셜이 없다라고 합니다. 프리 파티클이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두 개가 에너지가 같은, 디젤너리트한 상태가 되는데요. 그런데 이게 여기에서 퓨리드 포텐셜이 있음으로 해서 하나는 거기에 최대로 노출되고 다른 하나는 그거에 최소로 내출되면서 에너지가 올라가고 내려가면서 갭이 생기게 된다라는 걸 우리가 이제 이해를 했었습니다. 자, 그랬었고요. 그 다음에 Extended Jones Scheme을 설명을 했었고요. 이거 설명했던 이유는 우리가 이제 자유전자의 에너지와 K-Relation으로 붙어서 우리가 근사적으로 밴드 스톡처를 도출해낼 때 이제 그 좋은 바운더리에서 에너지를 갖다가 우리가 간격을 만들고 다시 퍼스트 분량 정도로 폴딩을 하게 되면은 그게 이제 우리가 구하는 밴드 스톡처가 된다라는 거 이제 그런 점을 활용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Extended Jones Scheme을 우리가 이제 배웠었고요. 그 다음에 아날리틱하게 푸는 거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오늘 시간에는 이제 그 Fermi Level하고 Dance of State의 얘기를 하겠어요. 자, 우리가 앞에서 이제 Blow Theory에 의하면은 K는 퍼스트 분량 존 안에서 이미의 K값을 가질 수가 있죠. 다시 말하면 연속적인 값이었다는 얘기였어요. 자, 근데 이거는 그 정말로 모든 그 원자가 혹은 이제 Lettice가 무한하게 마이너스 무한 대, 스프러스 무한 대까지 다 반복이 됐을 때 그때 그런 거고요. 실제 시스템은 그렇게 무한한 시스템은 없죠. 반드시 표면이라는 게 있어서 딱 그 물질이 국한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그걸 우리가 이제 고려를 해야지 고려를 하게 되는데요. 자, 우리가 이제 그런 조건을 어떻게 고려할 것이냐. 가장 간단한 것들은 원자가 쭉 반복이 어느 점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어느 점에서 끝난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보는 게 이제 가장 현실적일 텐데 수학적으로 이제 그렇게 취급하는 것보다는 내가 조금 다른 컨디션으로 다른 조건을 부여하는 게 좀 더 수학적으로 쉬워서 이제 그거를 이제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뭐냐면은 여기서 보는 것처럼 그 원자들이 이렇게 끊어지지 않고 두 개가 딱 이어져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마치 목걸이와 같이 이렇게. 그렇죠? 이건 약간 가상적인 거죠. 실제로 그렇게 원자가 이렇게 우리가 삥 둘러가지고 있는 경우는 이제 거의 없고요. 자, 그렇긴 한데 우리가 앞에서도 한 번 얘기했었지만은 그런 우리가 이제 macroscopic한 시스템 브로크 시스템에서는 표면의 조건들 내가 이 표면이 어떤 식으로 되어있다라는 것을 가정을 하는 것은 실은 이제 내부의 성질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원자들은 그 내부에 속해져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내가 편한 경계 조건을 잡으면 되는 거예요. 앞에서는 우리가 프리 파티클 모델에서는 그거를 우리가 Fixed Boundary Condition 그러니까 이 양 끝단에서는 뭐 파동함수 0이다 라는 그런 것으로도 정했었고요. 여기에서는 그거하고 조금 다른 이와 같은 식으로 원자들이 그냥 주기적으로 다시 이렇게 꼬리에 꼬리를 물고 쫙 이렇게 다시 이렇게 되어있다라고 우리가 이제 가정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현재 지금 전체 여전히 그런다시 시스템은 이제 macroscopic한 거고요. 그래서 N개의 유닛셀 그러니까 N은 이제 아부고아드로스 정도의 그 정도의 개수가 되겠고 그 정도가 이렇게 전체 큰 어떤 윙을 형성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게 이제 유닛셀에서 원자들 그 안에 들어가는 원자들이 주기적으로 반복이 되어있는데 우리가 지금 이게 뚝 한 바퀴 돌아있기 때문에 실은 내가 이것다가 한 칸씩 다 옆으로 조금씩 움직이면 A만큼씩만 움직여도 다시 원래 걸로 돌아오겠죠. 똑같은 원형이니까. 그래서 마찬가지로 우리가 파동함수는 그러니까 포텐셜은 X 플러스 A가 VX하고 같은 그런 주기적인 조건을 만족을 합니다. 약간 이상할 수 있는데 X가 그러니까 연결해서 시작을 해가지고 다시 이렇게 이제 돌아오는데 이제 가상적으로 돌아오는 거 실질적으로는 이제 1차원을 펼쳐있는데 내가 가상적으로 한 바퀴 돌아와있다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내가 이제 한 칸 옆으로 움직이게 되면은 다 이렇게 한 바퀴 착각 옆으로 돌리는 거니까 똑같아진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주기적인 피로이딕 포텐셜이라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블루우 띄오램을 적용을 할 수가 있겠고 파동함수는 블루우 펑션으로 쓸 수 있습니다. U는 이제 렛티스 피로이딕 한 거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근데 파동함수는 실은 내가 여기에서 X를 A만큼 움직이지 않고 한 바퀴를 정말 삐잉 돌아가지고 오게 되면은요. X를 내가 A가 아니라 N, A만큼 Shift를 하게 되면은 그럼 어디로 오겠어요? 원래 있던 자리로 오게 되겠죠? 이게 내가 어느 점이 있건 간에 N, A만큼 갔다가 오게 되면 다시 자기 자신이 내는 거예요. 그렇죠? 자, 고로 파동함수가 내가 이제 N, A만큼 Shift 돌리게 되면은 그러면은 이게 자기 자신하고 같아져야 된다는 겁니다. A만큼 더하면은 얘하고는 달리 U하고는 달리 파동함수는 렛티스 피로이딕 하지 않았어요. 자, 근데 여기에서는 지금 이게 완전히 그냥 동일한 원자이기 때문에 한 점이기 때문에 동일한 점이기 때문에 파동함수 값이 같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자, 이와 같은 어떤 주기적인 거시적인 의미에서의 주기적인 경계 조건을 우리가 본, 본 카르만 바운더리 컴승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본이라는 물리학자고 그냥 본 카르만이라는 물리학자의 이름을 붙인 거가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이와 같은 물리학 조건이 추가적으로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Psi X가 블루우 펑션이니까 그거를 여기다가 대입을 하면은 좌변에 대입을 하면은 이렇게 쓸 수가 있겠고요. 여기에서 U는 여기 있는 이제 A만큼의 Lettice Periodic 하니까 그거를 적용할 수가 있고 그럼 X 플러스 NA가 UX가 됩니다. 그렇죠? 자, 우변 우변은 Psi X인데 이건 이거니까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자, 두 개가 같다라는 거는 내가 UX가 지금 나눠지고요. 이것도 Exponential IKX도 나눠지게 됩니다. 고로 남는 거는 뭐가 남냐면은 Exponential IKNA 이거가 우변의 1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될 수 있는 조건은 KNA가 2pi 곱하기 정수일 때 즉 2npi일 때 이 조건을 만족할 수가 있겠죠. 필요충분 조건이겠죠. 자, 고로 K는 그때 나누게 되면은 NA분의 2npi가 된다라는 거예요. 자, K가 우리가 원래 블록세어리에 의하면 연속적인 실수값이었는데 실질적으로 정말 시스템이 유한하다고 놓고 봤더니 정말로 진짜로는 연속한 건 아니고 이런 어떤 일정한 또 보면 이게 지금 이렇게 써볼 수가 있겠죠. 이거는 내가 NA분의 2pi 곱하기 m이니까 여기 있는 앞에 있는 이 간격 NA분의 2pi 만큼의 간결 가지고 이렇게 계속해서 등간격으로 쭉 이렇게 값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N이 아보가드로 수에 해당이 되는 거기 때문에 무지무지 작은 값이죠. 작은 값이지만은 0은 아닌 거예요. 일정한 디스크립트하게 되어 있는 이제 그런 값들로 촘촘촘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그게 유한한 시스템의 우리가 이제 특징이 되겠어요. 물론 N이 진짜 무한대라고 하면은 그러면 이게 간격이 0이니까 연속적인 것을 생각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이제 그러면 K가 실은 K가 이런 또 어떤 추가적인 조건이 있냐면은 이거 블루어 펑션이니까 어차피 블루어 웨이벅터니까 반드시 퍼스트 분량이 좀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고로 K가 마이너스 A분의 파이와 A분의 파이 사이에 있어야 되고요. 그럼 여기에서 구했던 NA분의 2N 파이를 넣어서 양변에 내가 A분의 파이를 나누고 N을 옮기게 되면은 M에 대한 이 정수에 대한 조건이 나오게 되는데요. 그게 마이너스 2분의 N에서 2분의 N 사이에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원래는 이제 M이 여기에서는 임의의 정수가 될 수 있다라고 했었는데 실은 임의의 정수는 아니고 마이너스 2분의 N에서 붙어서 2분의 N 사이에 있는 정수에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요 개수만큼이 우리가 이제 쭉 샘플링이 되는 겁니다. 있는 겁니다. 거기에서 퍼스트 분량 중 안에서 자, 그러면 요 개수가 전체가 몇 개가 될까요? 시작에서 끝을 빼면 되겠죠? 그러면 개수가 N이 됩니다. Exactly N이 되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 하면 내가 이제 밴드가 있다라고 하면 밴드가 있다라고 하면 그 밴드가 실은 연속적인 선이 아니라 점점점점점점으로 되어 있는데 각각의 하나의 밴드마다 몇 개의 점으로 되어 있느냐 몇 개의 상태로 되어 있느냐 N개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N은 무엇의 개수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유니셀의 개수예요. 그죠? 유니셀의 개수 물론 유니셀랑 에너지가 베이시스 애톰의 하나면 애톰의 개수가 되겠죠? 일반적으로 여기에서는 유니셀의 개수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각각의 하나의 상태는 각각의 하나의 상태에는 우리가 스피업 스피다운 두 개의 전자를 넣을 수가 있죠? 고로 하나의 밴드는 N개의 상태로 되어 있고요. 거기에는 전체적으로 두 개를 넣을 수 있으니까 하나의 밴드는 전체적으로 몇 개의 전자를 채울 수 있느냐? 이 N개의 전자를 채울 수가 있다. 즉, 무슨 얘기냐면 유니셀당 두 개의 전자까지 하나의 밴드로 채운다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 조건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 그걸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이제 포밀 레벨을 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전자의 개수에 따라서 자, 이게 지금 우리가 앞에서 가져온 밴드 구조가 되겠고요. 자, 내가 우선은 한번 N2 여기서 N2 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유니셀당의 전자의 개수를 얘기를 하겠어요. 유니셀당 전자의 개수가 한 개라고 쳐봅시다. 자, 여기에는 지금 N개의 상태가 있고요. 하나당 두 개씩 채워지는 거니까 결국은 유니셀당 하나가 있다라는 얘기는 여기를 전체를 절반만 채운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죠? 절반만 채우는 거니까 그러면 이게 지금 K가 등간격으로 되어 있으니까 절반을 어떻게 찾을 것이냐 하면 등간격으로 되어 있으니까 내가 분리항 존 양쪽이 대칭이니까요. 대칭이니까 분리항 존을 내가 양쪽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얼마지? 2a분의 파이 그러니까 여기서 간격이 뭐 좀 일반적으로 얘기할 수가 있겠네요. 내가 이제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죠? 에너지를 갖다가 이렇게 에너지를 갖다가 이렇게 쭉 밑에서부터 이렇게 쭉 내가 선을 그어서 채워 올라간다고 쳐요. 채워 올라간다고 쳐요. 선을 딱 그은 다음에 여기 아래는 다 채우고 또 선 그어서 아래 채우고 이런 식으로 내가 쭉 한번 바꿨을 때 바꿨을 때 내가 어떤 특정 에너지에서 특정 에너지에서 그게 채우는 그 K가 이게 이제 채우고 채우는 K가 요만큼이 채워지는 거겠잖아요. 그죠? 채워지는 거니까 요만큼이 채워지는 건데 요거의 길이가 A분의 A분의 파이 이면 되겠죠. 그죠? 왜냐하면 K가 지금 여기서 등간격으로 쭉 샘플링이 되고 있거든요. 상태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절반을 채운다는 건 결국은 이 길이가 요 선분의 길이가 전체 길이 A분의 2파이 절반이 될 때 딱 절반을 채운다는 얘기가 되겠어요. 여러분 상상이 좀 잘 될지 모르겠네요. 자 그래서 내가 이제 유닛셀당 한 개의 전자가 있다라고 하면 그러면 내가 여기까지 대충 한 밴드의 중간 정도가 되겠죠. 정확하게는 밑변의 선분의 A분의 파이 돼야 되는 것 그게 되겠고 거기까지가 딱 채워지게 되고 그죠? 그 위는 비워지게 되고 내가 이제 제로 켈빈을 얘기했을 때 하는 얘기에요. 제로 켈빈 때 이게 딱 1이고 그 다음 0이잖아요. 그죠? 여기가 딱 폴밀 레벨이 되는 겁니다. 제로 켈빈이 있어요. 그죠? 어 자 그렇게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두 개가 있다라고 하면 그러면 이제 쭉 올려가지고 여기까지 이 첫 번째 밴드에 다 채우게 되겠죠? 그러면 딱 2N 개가 됩니다. 그죠? 유닛셀당 두 개를 꽉 채우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 에는 이제 상태가 없네요. 그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제로 켈빈의 폴밀 레벨 얘기를 하면은 실은 폴밀 레벨이 이 사이에 임의의 값을 가져도 돼요. 왜냐하면 0K는 그 아래는 다 차고 구비는 다 비워져 있는 거니까 여기 아무것도 없으니까 내가 이 사이에 아무 값이나 그냥 가질 수가 있죠? 그죠? 폴밀 레벨이 자 그래서 제로 켈빈에서는 그렇게 언디터민드 결정이 안 되겠지만은 뒤쪽 여러분들이 반도체를 배우면 우리가 나오지만은 유한한 언더에서는 이 밴드기업의 중간 정도로 값이 정해지게 됩니다. 다시 파이에 놓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개가 된다고 하면은 또 위로 쭉 채워 올라가서 보는 것처럼 여기 위치가 됐을 때 그래서 이쪽의 선분의 길이가 여기하고 이 길이 두 길이를 합친 거가 A분의 파이가 됐을 때 그때가 바로 세 개일 때의 폴밀 레벨이 되겠고요. 네 개가 되면은 이제 두 번째하고 세 번째 밴드 사이에 이렇게 놓이게 됩니다. 자 그런 식으로 우리가 폴밀 레벨을 결정을 할 수 있어요. 물론 우리가 구한 건 영켈빈이긴 하지만은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영켈빈이나 아니면 유한한 온도나 그렇게 큰 차이가 아닙니다. 폴밀 레벨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고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중요한 어떤 물질에 이제 물성을 하나 연결을 시키는데 자 뭐냐면은 우리가 그 채워져 있는 상태 중에서 가장 높은 상태와 비워져 있는 상태 중에서 가장 낮은 상태의 상태 우리 여러분들 화학에서 혹시 호모, 루모 이렇게 배웠을지 모르겠네요. 그거가 이제 고체에 대응되는 개념에 되겠어요. 하이스트 오큐파이드 로이스 언어큐파이드 스테이트 그 둘 사이에 채워진 걸 가장 위와 비워진 걸 가장 아래하고 그 둘 사이 차이를 우리가 밴드 갭 혹은 에너지 갭 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앞에서 우리가 여기 그 1차원 퓨어리틱 모델에서도 그 용어를 얘기를 했었죠. 여기에서도 똑같은 용어를 얘기 여기에서도 우리가 이제 이걸 에너지 갭 밴드 갭 이라고 했었는데 이거를 얘기도 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뭐 그냥 전자를 생각 안 하고 밴드를 쭉 그리고서 그 사이사의 간격을 우리가 이제 에너지 갭 밴드 갭 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보통은 우리가 엘렉트로운이 있는 시스템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보통은 이렇게 밴드 갭 에너지 갭 그러면은 항상 그 채워진 거에 높은 것과 비워진 거에 낮은 걸 얘기를 합니다. 자 그게 앞에서 우리가 홀수계화 됐던 것처럼 이렇게 그 둘 사이의 차이가 0이면은 에너지 갭이 0이면은 밴드 갭이 0이면은 그걸 우리가 금속 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갭이 유한합니다. 근데 그게 좀 작아요. 작으면은 원일렉트로운 볼트 이하다 그럼 우리가 보통 반도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보다 더 크면은 우리가 인슐레이터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보통 이 반도체와 부도체 사이의 경계는 뚜렷하지는 않아요. 3일렉트로운 볼트 인데 부도체인 것도 있고 도체인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반도체인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어찌 됐거나 메탈하고 인슐레이터 세미컨러터하고는 확연하게 구별이 되는 거예요. 밴드 갭이 있음으로 0 혹은 유한한값 이렇게 나눠지게 됩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이제 보게 되면은 이게 홀수계일 때 전자가 홀수계일 때는 채워진 거에 가장 높은 것과 비워진 거에 가장 낮은 거에 간격이 제로죠. 없죠. 그죠? exactly zero는 아니지만 그냥 거의 제로잖아요. 0,000,000,000 제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메탈이 되는 거고 3인 경우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2하고 4인 경우에는 채워진 거에 가장 위쪽과 비워진 거에 가장 아래쪽에 간격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에너지 갭 밴드 갭이 되는 거예요. 이 시스템에 일렉트로운이 2개일 때 일렉트로운이 4개일 때는 이게 밴드 갭이 되는 거고요. 오케이?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이제 밴드 갭으로 메탈과 인슐레이터 혹은 세미칸넉터로 구별을 합니다. 그게 우리가 보통 도체, 부도체를 얘기할 때는 정기적 특성을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왜 정기적 특성과 연결이 되는지는 다음 챕터에서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펄밀 레벨을 살펴봤었고요. 그 다음으로 density of state 데이터가 되겠어요. 아이고, 이런. 댄스업 스테이트 자, 우리가 이제 밴드 스트럭처를 구했다는 거는 실은 가장 기초적인 데이터 근본적인 데이터를 얻은 거기 때문에 당연히 density of state도 우리가 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댄스업 스테이트를 우리가 구하는 거는 여기에서는 원래 어떤 오리지널 데이니션을 사용을 하겠어요. 뭐냐면은 댄스업 스테이트 어떤 특정 에너지에서의 댄스업 스테이트를 데이라고 하면은 데에다가 어떤 작은 에너지 간격 데를 곱한 거는 e와 e 플러스 d 사이에 있는 상태의 개수를 얘기를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죠? 여기서 받은 상태는 밴드 스트럭처에서 점점점점점점 이렇게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죠? 자, 그러면 내가 여기에서 아래쪽에 이런 밴드가 있다고 쳐봐요. 자, 그러면은 내가 예를 들어가지고 어떤 특정한 에너지 뭐 요정도 우리가 에너지를 생각을 해보죠. 자, 요거를 내가 e라고 하고요. 살짝 위쪽을 내가 약간 좀 과장해서 그려서 e 플러스 d e 이렇게 있다고 쳐보죠. 자, 그럼 e하고 d 사이에 요런 이제 우리가 그죠? 요 사이에 있는 아이고, 이 점 제대로 못 그렸다. 요 사이에 있는 이 점의 개수 이 점의 개수를 카운트를 합니다. 그죠? 카운트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카운트 요구값이 얻어지는 거고요. 그걸 내가 이제 d로 나누게 되면은 그러면 바로 density of state 가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걸 내가 여기서 오른쪽에다 그린 겁니다.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이제 y축은 동일하게 에너지 스케일이 되고요. 여기에 있는 건 이쪽에 이제 x가 뭐냐면은 density of state 도스 값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특정한 에너지에서 둔 density of state 를 방금 같은 식으로 계산을 하고 그 다음에 그거를 이쪽에다가 표시를 하면 요건 값이 나오는 겁니다. 여기 단위는 그냥 뭐 상당히 이제 아비트로이한 값이 됩니다. 아비트로이 하다기보다도 뭐 이게 그 저기 뭐냐 어 그 큰 의미는 없는 거고 하여튼 어 어떤 값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렇습니다. 자 그 과정을 조금만 더 자세히 한번 봐보죠. 내가 이 부분을 갖다가 어 방금 내 개수를 카운트한 거를 조금 내가 확대를 해볼게요. 확대를 해보면 이렇게 그려볼 수가 있겠어요. 이렇게 그리고요. 내가 그러면은 이쪽에 이쪽 브랜치가 이렇게 쭉 가고 작은 거를 내가 확대를 했기 때문에 이 곡선이 실은 거의 직선처럼 보일 거예요. 그쵸? 그리고 이쪽에도 이렇게 이렇게 있을 거고요. 이렇게 대칭의 패턴으로 이렇게 두 개가 걸쳐 있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은 이게 보면은요. 이게 보면은 내가 여기에 이 구간 안에 이렇게 할까요? 이 구간 안에 얼마나 많은 개수가 들어가 있느냐라는 거는 얼마나 많은 개수가 들어갔냐라는 거는 실은 무엇에 여기서 결정이 되냐면은 결국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게 등관계이기 때문에 이게 등관계이기 때문에 이 길이 있죠. 이 길이를 내가 이제 L이라고 해볼게요. 이 길이 L이 L에 비례해서 개수가 나오게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L이고 그 다음 이 Y축의 간격은 D2로 일정해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내가 이 작은 부분을 확대를 해서 거의 직선처럼 보이는 거니까 거의 직선처럼 보이는 거니까 내가 그거를 그 직선의 내 기울기 슬로우브를 계산해 보면은 슬로우븐은 L분의 D2가 될 거고요. 그렇죠? 그러면은 내가 이제 L 그 길이에 해당이 되는 거는 슬로우븐의 D2가 되겠어요. 그렇죠? 자 이건 이제 오른쪽에 있는 거는 이게 기울기 양수니까 이렇게 우리가 할 수가 있겠고 이제 왼쪽에 있는 건 기울기의 음수니까 이쪽에 내 길이를 구하고 싶으면은 슬로우븐 죄송합니다. 절대값을 씌워야 되겠죠. 그렇죠? 아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 길이가 L이 결국은 얼마나 많은 상태가 있느냐 그 개수를 우리가 결국은 결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게 바로 뭐예요? density of state에다가 D2를 곱한 거가 되겠죠? 이게 이제 뭐가 되냐면 길이에다가 이제 어 그렇죠. 정확하게 한번 써볼까요? L인데 이제 여기는 점점점 하나하나의 점의 개수의 이 간격이 이 점과 점 사이의 간격이 Na분의 2파이였죠. 그죠?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Na분의 2파이저 맞죠? Na분의 2파이가 되니까 그러면은 이게 지금 Na분의 2파이 간격에다가 들어가 있는 것의 개수 그렇죠? 들어가 있는 것의 개수가 이제 우리의 number of state니까 뭐라고 할까? 이걸 갖다가 number of state N은 또 앞에서 다른 음이었으니까 이게 내가 음 아 이거를 네 라고 합시다. 이걸 갖다가 네에 2 그렇죠? 어 여기 될 거예요. 그죠? 될 거고 이게 바로 뭐냐면은 어 이 들어가 있는 개수 여기에다가 내가 이제 어 그러니까 이제 이거 Na를 갖다가 아 아니 이가 아니지 미안합니다. 자꾸 노테이션이 이는 앞에서 내가 뒤쪽에 엘렉트로닛을 썼으니까 E로 써보겠어요. 이렇게 대문자 E 아 E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이게 E5분의 Na에 그 다음에 슬로우 절대값분의 De가 되는 거고요. 그럼 여기에다가 이제 De를 어 나누게 되면은 나누게 되면은 그게 바로 뭐냐면은 dense of state가 되는 거에요. De. 그렇죠? 자 그래서 이 앞에 있는 팩터는 이제 N이나 뭐 이런 거에 이제 의존하게 되니까 그냥 우리가 쉽게 얘기를 하면은 그 슬로우 에 절대값의 역수에 비례하게 된다 라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그거를 보면은 어떤 걸 이해할 수가 있냐면은 여기에서 보면 이제 바닥 쪽에서는요. 기울기가 0이죠. 0이니까 엄청나게 큰 실을 발산하는 값을 가지게 되고요. 발산하는 값을 가지게 되고 그러다가 이제 기울기가 이렇게 생기면서 값이 떨어졌다가 다시 이쪽 엣지 쪽으로 가면서 기울기가 감소하니까 다시 여기서 dense of state가 커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의 dense of state 모양이 나오고요. 이 두 번째 밴드 같으면은 이게 지금 보면은 어때요? 이 가운데에서 기울기가 마찬가지로 제로 시작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지금 많이 좀 이렇게 폭이 더 넓기 때문에 기울기가 얘보다 더 커질 수가 있죠? 더 커지니까 값은 더 작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끝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식의 형태가 나오게 되고 물론 이제 밴드와 밴드 사이에 에너지가 없는 구간에서는 도스는 0이 되겠어요. 그렇죠? 이런 모양이 되는 거를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하나 양 끝단에서 한번 좀 봐볼게요. 끝단 같으면은요. 실제로 우리가 이게 지금 평평하기 때문에 평평하기 때문에 이 끝에 쪽 우리가 바닥에서의 에너지를 갖다가 이 바텀이라고 얘기를 해볼까요? 바텀이라고 하면은 이 근처에서 이 근처에서 에너지와 K 사이의 관계식은 에너지는 E의 바텀 플러스 2N분의 하바제곱 K제곱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은 내가 여기서 슬로그는 이제 슬로그를 구하고 싶으면 이거를 K로 미분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D, K에, D, E는 미분하면은 이게 M분의 하바 K가 되니까 K에 비례하게 되는 거고요. 슬로그가 되는 거고 K에 비례하는 거고 여기에서 내가 이제 이거를 K로 표현해 보게 되면은 이게 이제 뭐가 있는 걸 알 수 있냐면은 루트의 E 마이너스 이 바텀에 비례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렇죠? 저걸 이제 여기는 거를 K에서 내가 이쪽 왼쪽 왼쪽으로 이 바텀을 넘기고 루트를 취하게 되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죠? 자, 그럼 요거의 역수가 댄스업 스테이트가 되는 거니까 이 아래쪽은 이런 식으로 이거의 역수 역수로 이렇게 되고요. 마찬가지로 내가 맨 위쪽에 이쪽 에너지를 갖다가 탑이라고 이 탑이라고 하면은 이거는 이런 식으로 이제 발산하게 되겠어요. 자, 요 형태 루트 2분의 1로 발산하는 것은 많이 궁금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걸 기억하시면 굉장히 고맙겠고요. 여기 있어요. 1차원 시스템에서 1차원 시스템에서 우리가 이제 이거 루트 2분의 1로 발산하는 거 댄스업 스테이트 3-Electron Model 그래서 그거하고 동일한 형태 그죠? 어? 어떻게 같을 수가 있지 이게? 자, 이게 갖게 되는 거는 둘 다 1D 시스템이고 그 다음에 이게 그 아, 이거 70% 네, 그렇죠? 갖게 되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이 바닥 근처에서는 에너지하고 K 사이의 관계가 여기서 블루우 벡터이죠. 관계가 에너지와 웨이브 넘버의 관계랑 비슷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상태의 입장에서는 이게 상태의 개수 입장에서는 동일한 형태를 가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플레이트론 모델하고 이런 피로디 포텐셜 모델하고가 완전히 독립적인 게 완전히 다른 게 아니에요. 어떤 면은 유사한 면이 있고 어떤 면은 또 다른 면이 있고 그런 거예요. 당연하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플레이트 모델은 뭔가를 설명을 할 수 있었어요. 그죠? 그러나 좀 더 더 그러니까 있었었고 어떤 부분은 틀렸었는데 피로디 포텐셜은 좀 더 더 일반적인 일반적인 해잖아요. 좀 더 우리가 더 더 이제 다양한 더 정확한 이론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옳다라고 받아들이는 결과들이 다시 리프로듀스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거기에서 다 왕창 틀리는 게 아니고 맞고 거기에서 맞는 부분은 여기도 맞아야 되고 거기에서 틀렸던 거가 여기서 설명이 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1차원의 댄스업 스테이트가 이렇게 루트 입니로 나왔던 거 플레이트 모델에서 그거가 여기에서는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런 규칙으로 이해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요.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이제 또 하나 여러분들이 관측할 수 있는 게 퍼스트 밴드가 세컨드 밴드에 비해서 더 높은 어떤 값을 가지게 되죠. 그렇죠? 아까 얘기했던 거 이게 반오브 싱글러리티라는 거 그래서 다시 한번 코멘트를 하고요. 이게 퍼스트 밴드가 더 높은 댄스업 스테이트를 가지게 되는데 두 번째에 비해서 그렇게 되는 거는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어요. 첫 번째 밴드나 두 번째 밴드랑 같은 상태가 있습니다. 개수는 같아요. 근데 첫 번째 밴드는 첫 번째 밴드에 비해서 두 번째 밴드가 더 넓은 영역에 그걸 펼쳐나가지고 있죠. 스테이트를 그렇기 때문에 덴스티, 농도 입장에서는 되게 묽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잉크가 있는데 좁은 영역에 똑같은 어떤 일몰에 잉크를 넣는 것과 더 넓은 영역에 일몰에 잉크를 넣는 거는 더 물기가 다르겠죠? 밀도가 다르겠죠? 그와 동일한 해석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한 가지 코멘트 할 거는요. 우리가 앞에서 파티클 인어 박스를 풀 때는 우리가 표면에 서피스가 컷되어 있었죠. 여기서 가두어져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우리가 사인하고 코사인으로 해가 나왔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거는 이제 우리가 오른쪽으로 움직이는 익스퍼네셜 ikx와 왼쪽으로 움직이는 익스퍼네셜 마이너스 ikx가 중첩이 된다. 왜냐하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그런 것으로 나왔던 거고요. 반면에 지금 경우는 우리가 한 바퀴 삐잉 돌아오는 거죠. 고로 이거는 우리가 시계 방향 혹은 반시계 방향으로 일정하게 움직이는 게 가능해요. 그러니까 튕기지 않고서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해는 우리가 익스퍼네셜 ikx 곱하기 물론 이거는 정확하게 같은 건 아니에요. 그러나 흡사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은 여기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는 이게 지금 왼쪽으로 돌거나 오른쪽으로 도는 운동 상태를 우리가 나타낸다. 라는 거 그게 좀 차이점이 되겠어요. 앞에서 프레이트럭 모델 할 때하고 지금하고 약간 수학이 약간 좀 쓰는 형태가 약간씩 다르다라는 거를 그렇게 이해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정확하게 어떤 운동 상태냐 라는 거는 여러분 다음 챕터에 있으면 우리가 다시 한번 볼 거예요. 자 그럼 다음으로 타이트바인딩 어프로치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마이크가 그동안에 이번하고 지난하고 지난주 강의하고 해가지고 매장 마이크를 써가지고 약간 음질이 안 좋았을 거예요. 비염도 있겠지만 양해 부탁합니다. 자 이건 뭐냐면 이제 우리가 포텐셜을 앞에처럼 약하게 걸지 않고 좀 세게 걸어보는 겁니다.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지금 50일렉트론볼트를 걸었어요. 자 그랬을 때 어떻게 나올까? 뭐 푸는 방식은 똑같습니다. 이제 똑같이 행렬을 풀어가지고 나오는 거고요. 그때 나오는 밴드 스트럭처는 다음 것 같아요. 50일렉트론볼트가 여기가 지금 이제 그 뭐냐 배리어 배리어의 높이가 되겠어요. 자 위쪽은 이제 얼핏 보면은 뭐 예전하고 비슷한 그런 밴드 모양이 되겠네요. 물론 하나하나의 상태로 보면 상당히 달라져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이제 주의깨를 보고 싶은 건 아래쪽이에요. 아래쪽에 보면은 두 개의 평평한 밴드가 이렇게 있네요. 자 그리고 이제 꺼내가지고 이제 X포인트 여러분 그동안 이런 용어를 잘 안 썼었는데 원점을 우리가 가마포인트라고 얘기했었고요. 스페셜포인트 중에서 X축에서 좋은 바운더리와 만나는 점을 X포인트라고 얘기했었죠. 이런 용어를 앞으로 쓰도록 하겠어요.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전자밀도를 한번 그려보면은 이런 모양이 됩니다. 가장 아래쪽에 있는 것은 우물 사이에 이렇게 있고요. 전자밀도가 그 다음에 두 번째 밴드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지금 K포인트의 크게 모양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이런 모양이 어디에서 많이 본 것 같아요. 여러분 혹시 기억날지 모르겠지만 한번 띄워볼까요? 예전 우리가 챕터에서 여기서 보는 것처럼 아이고 그 퀀텀 웰에서 그죠? Ground State하고 First Excited State의 파동함수 모양 이 모양하고 유사해 보이죠. 그죠? 그게 우연이 아니고요. 결국은 뭐냐면은 우리가 포텐셜 오물이 정말로 높다라고 하면요. 높다라고 하면은 아이고 자 높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우리가 지금 되어 있는 건데 어 이게 굉장히 높아서 마치 뭐냐면 이거 하나하나 우리가 가운데 하나하나를 갖다가 보게 되면 이게 마치 전혀 옆에 아무것도 없이 그냥 하나 이렇게 뚝 하고 떨어져 있는 그런 양자오물하고 비슷하게 느낀다라는 거예요. 전자 입장에서는. 그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 Ground State 여기 여기는 이 Ground State가 여기 이렇게 하나가 나오게 되고 그러는 것들이 인접한 거에 있고 이렇게 있고 이런 것들이 연결돼가지고 이런 상태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First Excited State도 마찬가지로 원래는 여기에서 이런 거가 하나가 이렇게 있는 거가 이게 이런 식으로 옆에 있는 것끼리 이렇게 이어붙어가지고 이런 상태가 나오는 거예요. 그죠? 어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굉장히 웨일이 높이가 높을 때는 인접한 걸 잘 느끼지 못하고 마치 그냥 자기 혼자 피로디크하지 않고 자기 혼자 있는 것처럼 그렇게 느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에서 우리 핵심이 되는 건 뭐냐면은 이런 이제 그 개별적인 이건 근사적인 겁니다. 이게 정확하게 연결된 거가 이런 것들로만 이렇게 그냥 더하기로 된 건 아니고요. 약간 변형이 있긴 있지만은 대체적으로는 그런 모양과 비슷하게 나온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핵심이 되는 거는 관건이 되는 거는 뭐냐면은 이런 우리가 다른 지역에 localized 되어 있는 그런 우리가 이제 상태들을 갖다 localized state들을 이어붙일 때 과연 그 앞에 기술을 어떻게 할 것이냐 문제예요. 이게 자 거기에서 우리가 이제 좀 보기 전에 하나 우리 복습을 좀 해보죠. 본딩, 앤티본딩을 여러분 아마 화학 시간에 배웠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 수소 원자가 이렇게 있다고 치면은 수소 원자가 이제 원에서 오비탈이 이렇게 있겠고요. 떨어져 있을 때 하고 가까이 오게 되면은 어때요? 두 개가 서로 우리가 오비탈들이 중첩이 되면서 결합을 하게 됩니다. 두 개가 같은 부호로 이게 플러스 플러스로 중첩이 되게 되면은 그럼 우리가 이제 본딩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런 본딩 상태가 되게 되면은 전자가 마치 공유되고 있는 것 같은 이게 서로 이렇게 그 사이사이에 이렇게 돌고 있어가지고 전자 하나가 양쪽을 다 느끼게 되니까 에너지적으로도 안정화되는 겁니다. 이게 반면에 이제 플러스와 마이너스로 이렇게 우리가 두 개를 선형 결합을 결합을 할 수가 있는데 그리고 우리 앤티본딩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거는 우리가 전자 분포로 보게 되면 여기는 이제 전자 파동하수 제곱을 한 건데요. 이게 이제 본딩을 제곱을 하면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사이에 이제 많이 존재하게 되고 반면에 이제 앤티본딩한 거를 제곱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거는 중간에 여기 보면은 이제 0이 되는 포인트 이걸 우리가 노드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노드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중간에서 반드시 density가 굉장히 작은 0이 가까운 0이 되는 그런 포인트가 나오는 겁니다.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실은 이제 공유가 되지 못하고 실은 전자가 이제 멀어지게 되기 때문에 불안정해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스케미틱하게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원에스 오비탈이 있을 때 중첩이 되면은 본딩은 안정화되고 앤티본딩은 불안정화된다 라는 거고 그런 본딩 때문에 실은 거리에 가까워지는 거고 안정화될 수 있다.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 화학시간에 배웠을 거예요. 자 본딩 앤티본딩 개념 자 그 개념은 여기에서 또 나오게 됩니다. 자 뭐냐면은 자 앞에서는 우리가 이제 그 밴드가 평평해 보였었는데요. 어 이걸 갖다가 우리가 좀 확대를 해보게 되면은 확대를 해보게 되면 완전히 평평한 건 아니고 약간의 우리가 이렇게 그 디스펄전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약간의 이게 분산되어 있는 그러니까 그 에너지가 어떤 이렇게 K에 따라서 변하는 그런 모양이에요. 물론 굉장히 그 변화량은 작습니다. 자 그 그라운드 스테이트 첫 번째 밴드 첫 번째 밴드를 우리가 쭉 보면은 거기서 우리가 감마 포인트를 끄집어내가지고 파동함수를 그려보면 이렇게 돼요. 이렇게 뭐냐면은 이 그라운드 스테이트 그러니까 그 각각 각각의 개별적인 양자 오물들의 로컬라이즈 되어 있는 그라운드 스테이트가 같은 페이스를 가지고 플러스 플러스 플러스를 가지고 결합된 것 같은 그런 본딩 스테이트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 요거는 뭐냐면은 엑스포인트에서 내 그림을 그려봤더니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부호가 바뀌더라. 그래서 그 사이사이가 마치 엔티본딩처럼 노드가 생기더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하 이게 지금 감마 포인트에서는 그 국소화된 로컬라이즈 엔 오비탈 혹은 로컬라이즈 엔 그라운드 스테이트가 본딩을 이루는 거고 그래서 에너지가 낮은 거고 이건 엔티본딩이라서 에너지가 높은 거고 그렇게 되는 거구나 라는 걸 우리가 감마와 엑스포인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반면에 이제 플러스 익사이티 스테이트 그 위쪽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가져와서 좀 확대를 해보게 되면은 약간의 더 베인 이게 그 이제 그게 이제 디스펄이션이 있는데요. 이때는 밑에 있는 것보다 조금 더 더 이제 폭이 좀 넓고 그리고 이건 신기한 게 뒤집혀져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 보게 되면은 여기서 감마 포인트에서 파동함수를 끌어내보면은 자 이거는 지금 플러스 익사이티 스테이트가 이렇게 돼 있죠. 익사이티 스테이트가 이렇게 그 자체적으로 한번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노드가 있어요. 그죠? 그러면 그런 것들이 지금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가 그대로 중첩을 한 거예요. 내가 방향을 바꾸지 않고 그죠?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그렇게 되면은 그 사이 그 오비탈과 혹은 로컬라이즈 스테이트 스테이트 사이에는 부호가 이제 교차가 되는 앤티본딩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건 앤티본딩이 되는 거고요. 반면에 엑스 포인트에서는 내가 플러스하고 마이너스를 뒤집으면서 플러스 마이너스 한번 뒤집고 마이너스 플러스 또 한번 뒤집으면 플러스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인접한 것으로 가면서 뒤집으면서 이거를 내가 서로 이어 붙인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각각의 그 이 오비탈과 오비탈 사이에서는 서로 같은 부호로 붙는다라는 거죠. 본딩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건 에너지가 엑스 포인트에서 낮은 거예요. 오케이? 마치 우리가 여러분들 피오비탈 할 때 피오비탈에 내가 본딩을 하려고 하면은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로 하면 안 돼요. 그걸 뒤집어야 돼요. 마이너스 플러스가 되어야지 내가 두 개를 더해서 이런 식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이런 식으로 본딩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 거하고 비슷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엑스 포인트에서 그런 본딩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아하 내가 지금 이제 감마와 엑스 포인트에서는 본딩, 엔티본딩으로 딱 거기에 딱 정확하게 보였어요. 그렇죠? 자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복잡한 거는 이 사이에요. 다른 K포인트들은 도대체 그러면 어떻게 된 것이냐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이거가 상당히 복잡한 부분인데 굉장히 복잡한 건데 최대한 단순하게 좀 이해를 해보죠. 자 결국은 그 모든 것들이 다 뭐에서 오는 거냐면 결국은 이제 우리의 첫 번째 밴드 두 번째 밴드 전부다. 그러니까 첫 번째 밴드는 이 그라운드 스테이트를 이어붙인 거고요. 이거는 지금 퍼스 익세스 스테이트를 이어붙이는 건데 내가 이어붙일 때 어떤 그 페이스를 붙여서 내가 그것들을 이어붙이느냐 라는 게 관건이었는데 감마 포인트에서는 내가 페이스를 안 변하고 안 변하고 하는 거고요. 그걸 내가 지금 설명해 볼게요. 이게 그라운드 스테이트 이게 퍼스트 밴드인데 감마 포인트에서는 이걸 조금 이제 넓게 그렸고요. 이거 좀 넓게 그렸고 이거 이제 리얼 파트 이거 리얼 파트 파동화색 리얼 파트와 이미지니 파트를 다 그려봤고요. 이게 지금 붙인 건데 이거 보면 전부 다 다 같은 부호로 내가 이제 여기 오비탈이 한번 써볼까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내가 어떤 지점이 여기서 파이 X라고 하죠. 파이 X라는 게 이제 뭐냐면 이거는 내가 이 그라운드 스테이 딱 하나 있을 때 양접을 딱 하나 있을 때 그때의 파동함수 모양을 내가 이제 파이 X라고 얘기를 할게요. 여기에서 내가 이제 파이 X라고 하면 옆에 있는 거는 이제 그거를 한 칸 X만큼 Shift를 해야 되겠죠. 파이의 X 마이너스 A가 되고요. 그 옆에 있는 거는 파이의 X 마이너스 2A 2A만큼 움직인 거고 이거는 파이의 X 플러스 A X 방향으로 A만큼 이렇게 움직인 거예요. 자, 이것들을 이어 붙이는데 이게 뭐냐면 내가 그냥 다 1씩 곱해가지고 그죠? 뭐 다 같은 부호로 같은 부호로 해가지고 이거를 내가 이어 붙였다라는 거죠. 1 곱하고 플러스 1 곱하고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거가 이제 가마 포인트였어요. 반면에 X 포인트는 뭐냐면 내가 했다가 처음에 내가 파이 X라고 하면 이걸 했다가 파이 X라고 하면 인접한 거를 붙일 때 파이의 X 마이너스 A 옆에 있는 사이트 그걸 할 때는 내가 마이너스를 곱하고요. 그 옆에다가는 플러스를 곱하고 그렇죠? 그리고 여기 이제 이쪽으로 가게 되면 다시 이제 이거는 또 이제 마이너스가 되겠죠? 파이의 X 플러스 A A 플러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쭉 이어붙인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뭐냐면 이거는 그 앞에 파동함수 그러니까 이 그라운 스테이트 파이 X에다가 내가 1을 곱한 거고 이거는 지금 한 칸 옆으로 가면서 오비탈을 오비탈이라고 얘기할게요. 그냥 오비탈을 옮기면서 마이너스 1을 계속 곱해 나가는 거예요. 파이 X에다가 한 칸 옮기면서 마이너스 1을 곱하면 이게 나오고요. 이거를 한 칸 옆으로 옮기면서 또 마이너스 1을 곱하면 이게 나와요. 그렇죠? 자, 그래요. 그래서 감마 포인트는 내가 오비탈을 옮기면서 옮기면서 1을 곱했는데 1을 우리가 이렇게 써보죠. 익스퍼네셜 I에 제로를 곱한 겁니다. 이거 1이니까. 자, X포인트에서는 마이너스 1을 곱하면서 내가 이렇게 쭉 이제 해간 거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이라는 게 이제 여기 있는 거 통째로 옆으로 옮길 때 마이너스 1을 곱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마이너스 1은 익스퍼네셜 I의 pi예요. 그죠? 어, 그겁니다. 자, 그럼 이 사이에 있는 것은 무엇이냐? 이 사이에 있는 거는 인접한 거를 내가 이렇게 옮기면서 무엇인가를 계속해서 곱하는데 곱하는 게 뭘 곱한 거냐면 익스퍼네셜의 I에 K 곱하기 A를 곱하는 겁니다. 오비탈을. 자, K가 감마에서는 K가 0이니까 이게 나와요. 그 다음에 X포인트에서는 K가 A분의 파이죠. 이게 A분의 파이니까 뭐 이거가 이게 나오겠어요. 그죠? 어, K가 A분의 파이니까 그 사이에서는 그 사이에 있는 K는 요감만큼 페이스를 곱해가지고 계속해서 오비탈들을 더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에다가 익스퍼네셜 I, K, A를 곱해서 옆에 걸 만들고 거기에다가 또 익스퍼네셜 I, K를 곱하고 또 옆으로 이동시키고 이렇게 쭉 곱해져서 더하게 되면은 그러면 다른 웨이브 펑션들이 나와요. 그게 실은 이제 그거를 갖다가 이제 그림으로 보여주는 게 이건데 이건데요. 이건데 어, 그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잘 들여다보고 이해를 할 수 있는 만큼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 일일이 다 설명을 하려고 시도를 하다가 계속 N지가 나가지고 보기 했어요. 자 어,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그 오비탈들을 이제 쭉 더할 때 앞에다가 어떤 개수를 계속해서 이제 추가적으로 곱하는 건데 그거가 익스퍼네셜 I, K, A만큼은 그것도 곱한다라는 거고요. 그게 이제 감마 포인트에서는 다 1이기 때문에 100% 반딩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어, 여기에서는 어, 저기 뭐냐 엑스포인트에서는 익스퍼네셜 I, Pi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100% 앤티반딩이 되는 겁니다. 이게 이거는 이제 그 뭐냐 ground state의 경우에 ground state의 경우에 그런 거예요. first inside state는 이제 반대였죠. 감마 포인트에서 풀리 앤티반딩이고 x에서 풀리 반딩이었죠. 그죠? 그 사이에 있는 거는 이제 그게 애매하게 이게 반딩도 아니고 앤티반딩도 아니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곱해질 때 이게 정확하게 플러스 1이나 마이너스 1이 아니라 그 중간에 어떤 애매모호한 복소수 값을 가지기 때문에 그 캐릭터가 바뀌는 거예요. 서서히 바뀌는 거예요. 100% 반딩에서 100% 앤티반딩으로 오케이? 이게 이제 분자에서는 이런 개념이 없어요. 화학에서 뭐 내가 partially bonding partial anti bonding 말은 안 쓰죠. 분자에서는 주기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냥 본딩이면 본딩 앤티본딩 앤티본딩 끝나는 건데 이 반딩에서 100% 앤티본딩으로 천천히 그레주얼리 K에 따라서 그 성격이 바뀌는 겁니다. 이게 틀어지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뭐냐면 내가 오비탈들이 이렇게 이렇게 쭉 가는 거가 이게 본딩이고 이렇게 뒤집힌 거가 anti bonding인데 얘가 살짝 뒤집힐 락 말락 뒤집힐 락 말락 이렇게 해서 바뀌어가는 거예요. 일종의 이렇게 그렇죠? 그런 식으로 애매하게 이렇게 돼가는 거 그런 게 이 사이에 있는 그런 캐릭터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뭐냐면 우리가 앞에 있는 그 밴드를 실은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근사적으로 써볼 수가 있어요. 이건 근사적이에요. 그러니까 로컬라이스에 있는 오비탈들의 결합으로 표현하는 건 근사적인 건데 어떤 내가 센터에서의 파이 엑스 에다가 그걸 옆으로 한 칸 옮기면서 익스퍼넌셜 IKA라는 베이스 벡터로 곱하고 그 다음에 또 한 칸 옆으로 옮기면서 이걸 한 칸 옆으로 옮기면서 또 추가적으로 곱하기 익스퍼넌셜 IKA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여기 옆에 거가 되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내가 여기 있는 걸 뭐 마찬가지로 내가 여기에서 이쪽으로 넘어올 때도 여기에다가 한 칸 옆으로 옮기면서 곱하기 익스퍼넌셜 IKA를 곱하면 이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내가 그 파동함수를 갖다가 각각의 국소화된 오비탈들로 내가 쭉 표현할 수 있겠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거는 미리 얘기하지만 이게 블록테어링을 만족을 합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면요.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면 그러면은 그러면은 여기다 내가 바깥에 익스퍼넌셜 IKX를 빼면요. 그러면 여기다 이제 안쪽에 익스퍼넌셜 마이너스 IK에 X 마이너스 NA가 들어가죠. 그러면은 거기에서 이제 내가 저기 뭐냐 여기에다가 이제 이렇게 내가 쓸 수가 있겠고요. 여기 있는 걸 이걸 내가 통째로 UX라고 얘기를 하면은 이걸 UX라고 얘기를 하면은 여기다가 내가 X에다가 A만큼 Shift를 해도 이게 보면 X 마이너스 NA X 마이너스 NA인데 N이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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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형태는 동일합니다. 인덱스가 그냥 약간 옆으로 바뀌는 거니까요. 그래서 UX가 피로디크하기 때문에 우리가 블록포물을 블록테어로 만족을 합니다. 오케이? 이거를 만족을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파동함수를 이렇게 로컬라이즈 되어 있는 상태 혹은 오비탈들의 선형 결합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은 타이트 바인딩 어플럭스메이션 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타이트 바인딩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의미가 여러분들 이해하시겠죠. 이게 워낙 깊어서 어떤 특정한 영역에 딱 이렇게 바인딩 되어 있다 라고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원자로 얘기를 하면은 이제 원자들에서 우리가 뭐 어떤 오비탈들이 속박되어 있는 그런 느낌인 것이죠. 그래서 실은 이제 비슷한 동일한 개념이 동일한 어떤 개념이 화학에서는 뭐라고 불리냐면은 리니어 컨비네이션 오브 아토믹 오비탈 그러니까 아토믹 오비탈이라는 게 원자들이 쭉 이렇게 있을 때 있을 때 그 원자들의 오비탈이라는 게 이제 1s 오비탈, 2s 오비탈 이런 원자 하나가 있을 때 오비탈들이 있잖아요. 그걸로 내가 선형 결합을 해서 그런 어떤 상태를 만들어낸다. 꼭 이제 이런 표지 시스템뿐만 아니라 내가 뭐 분자 같은 걸 갖다가 고려를 할 때도 그런 아토믹 오비탈들을 결합을 해서 파동함수를 표현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그 리니어 컨비네이션 오브 아토믹 오비탈 기술 LCAO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요. 그게 이제 이쪽에서는 우리 솔리드 스테이트에서는 타이트 바인딩 어플럭스메이션에 해당이 되는 거가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이런 타이트 바인딩 어플럭스메이션은 실은 상당히 좋은 근사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우리가 물질 내에서의 대부분의 어떤 밴드를 갖다가 실은 타이트 바인딩 근사로 다 표현할 수가 있고요. 타이트 바인딩으로 잘 기술이 되고요. 단, 익셉션은 뭐냐면은 프릴렉트론 모델로 잘 기술되는 S오비탈들. 그러니까 바깥쪽에 이렇게 금속에서 바깥쪽에 있는 S오비탈 같으면은 S오비탈 같으면은 그게 이제 타이트 바인딩 된 건 아니잖아요. 그건 프리한 상태니까. 그래서 그건 타이트 바인딩 근사가 잘 안 맞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제외하고서는 대부분의 오비탈 밴드들은 이런 타이트 바인딩 근사가 잘 맞아요. 그런데 잘 맞다는 게 그냥 그런대로 잘 설명을 한다는 거지 실은 이제 어떤 정말 정확한 계산을 만족을, 정확한 계산은 아닙니다. 그래서 옛날에 컴퓨터의 파워가 좀 약했을 때는 이런 LCA로 해가지고 많이 계산들을 했었는데 요즘 시대에는 이제 실은 내가 진짜 계산하려고 하면은 이런 근사 안 쓰고 그냥 다 그냥 있는대로 다 계산을 하고요. 제대로 그냥 우리가 매트리스를 다 풀어가지고 그냥 계산을 하고 단지 이제 설명을 할 때 우리가 밴드를 이해하거나 설명을 할 때는 타이트 바인딩의 어떤 그런 개념으로 설명을 하는 게 많은 도움이 되곤 합니다. 자 그 커멘트를 하고요. 자 우리가 이제 파동함수를 타이트 바인딩으로 어플렉시메이션을 쭉 우리가 근사를 하게 되면은 실은 이거가 가지는 에너지를 역으로 또 계산을 할 수가 있는데요. 앞에서는 우리가 그러다가 이제 유메리크를 계산했는데 아날리틱하게 계산할 수가 있어요. 어느 정도. 자 뭐냐면은 파동함수로 내가 타이트 바인딩 근사로 방금처럼 이렇게 썼어요. 특별히 K라는 인덱스에다가 붙일게요. 왜냐하면 K에 의존하니까. 자 그러면은 이거는 이제 우리가 어떻게 이제 이걸 또 우리가 이제 근사적으로 약간 이제 그 노테이션상 파이의 X-N을 내가 파이 N으로 이렇게 내가 좀 쉽게 쓰겠어요. 자 이렇게 쓸 때 이런 파동함수가 H-Psi는 E-Psi. 그러니까 H론은 해밀토니안 앞에서 봤던 슈딩과 이퀘이션. 이렇게 약칭해서 우리가 H-Psi는 E-Psi. 이걸 푸는 거죠. 자 그럼 여기다가 파동함수를 갖다가 여기다가 Psi에 넣고서 전개를 해보면은 이제 H가 개별적인 파이 N으로 작용을 하고요. 그 다음 우변에는 입실론에다가 이제 요거가 이렇게 들어가게 되겠어요. 그렇죠? 자 양변에다가 내가 양변에다가 여기다가 곱하기 파이 M을 곱하고요. 파이 M은 뭐냐면은 이게 지금 파이 N이라고 하는 것은 X의 X이꼴 NA라고 하는 그 레티스. 그러니까 내가 이제 처음 써붙어서 NA번째에 있는 X이꼴 NA라는 점에 있는 그 오비탈을 얘기를 합니다. 그럼 M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이트겠죠. MA라는 점에 있는 그런 오비탈을 내가 곱해서 적분을 합니다. 이걸 두 개를 적분을 해요. 적분을 하면은 그러면은 좌변에 여기다가 이제 내가 이쪽에다가 파이 M을 곱하고 적분을 하는 게 나올 거고요. 그게 요거가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내가 이제 똑같이 파이 M을 곱하고 또 적분을 합니다. 이제 그럼 여기 하나가 나와요. 자 그런데 내가 파이 M하고 파이 N은 뭐냐면은 내가 예를 들어서 지금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은 내가 이제 이게 지금 뭐 M이라는 사이트가 되겠고요. 이거가 이제 N이라는 사이트라고 하면은 이 두 사이트에는 이 두 개의 오비탈을 곱해서 적분을 하는 건데 두 개가 이렇게 떨어져있고 보통 많이 떨어져있고요. 이 사이에 약간 뻗어있긴 하지만은 이게 값이 작기 때문에 이게 정말 두 개가 같은 사이트에 이렇게 동일하게 M과 N이 같이 있지 않으면은 한 칸만 옆으로 떨어져있어도 그 값은 매우 작게 됩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오버랩되는 정도가 작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어떻게 근사할 수가 있냐면은 이게 근사입니다. 두 개가 같으면 M하고 N이 같으면 같은 사이트가 되면은 1이 나오고 아니면 다 0으로 이렇게 우리가 이제 근사를 하겠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크론덱과 델타가 나오고 N이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하나는 걸리겠죠. N이 이제 M일 때. 그래서 익스포네이션 IKMA가 우베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 다음 이거를 이제 계산해 보면요. 이거는 이제 자, 마찬가지로 N 사이트에 있는, N번째 사이트에 있는 오비탈 곱하기 거기에다가 이제 해밀토니아를 작용을 하고, 그 다음에 파이엠을 작용을 하는 건데 이거는 내가 이제 두 개가 마찬가지로 같은 사이트에 있으면은 그러면 내가 이따가 입실론 0, 얼마인지는 뭐 잘 모르겠으나 보통의 경우는 이게 이제 그 어떤 원자 하나에서의 어떤 오비탈 에너지가 되는데요.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이제 뭔 사이트에 있는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고 같은 사이트에서의 에너지니까 익스포네이션 0라고 우리가 이제 이렇게 값을 갖다가 파라미터를 정하고요. 이게 만약에 인접해 있다. 그러니까 M하고 N이 서로 한 칸 떨어져 있다고 하면은 그러니까 M이 여기 있으면은 N은 여기 있는 거죠. 혹은 여기 있거나 이렇게. 자, 그렇게 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값을 우리가 이제 0로 놓지 않고 T라고 넣습니다. 여기에서는 그걸 0로 분사했는데 이것은 분사하지 않겠어요. 뭐 왜인지는 그냥 묻지 마시고 이걸 0로 놔버리면 이제 아무런 것도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우리가 이제 T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T라는 값으로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 칸 더 떨어져 있으면은 그러니까 한 칸 이상, 두 칸 이상 떨어져 있으면 그거는 다 0으로 놓자라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렇게 하면은 이 인테그럴이 M하고 N하고 이제 같으면 N이 쭉 돌다가 M이랑 같아지면은 그러면 입실런 제로 값이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한 칸 양 옆으로 있으면은 T라는 값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거가 이제 어디에 있을 땐가 이제 N이 M 플러스 1인 경우 이거는 N이 M 마이너스 1인 경우 이 두 가지 경우만 남고 나머지는 다 0이 됩니다. 그죠? 그렇게 계산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내가 계산을 하면 이거는 계산해 보면은 이게 뭐냐면은 익스포네이션 I K M A에다가 그걸 밖으로 꺼내면은 ET에다가 코사인 K A가 되죠. 익스포네이션 I K A, 익스포네이션 마이너스 I K니까 자, 그 양 옆에도 내가 다 이걸 약분을 합니다. 약분을 하면 최종적으로 남는 거는 뭐가 남느냐 에너지가 K에 따라서 E는 입실런 제로 더하기 ET에 코사인 K A라고 하는 우리가 그 밴드의 그거가 딱 아날리틱한 형태로 나와요. K하고 입실런 사이의 관계가 오케이? 자, 그래서 타이티바인딩 모델은 이런 게 좋은 거죠. 여러 가지 근사가 들어가긴 했지만은 어쨌거나 어떤 우리가 수학적으로 딱 이런 형태다라는 거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코사인 형태로 그렇죠?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K가 T가 이제 음수다 T를 갖다가 우리가 이제 뭐라고 했냐면 트랜스퍼 인테그럴이라고 얘기하는데 트랜스퍼라는 게 이제 한 칸 옆으로 옮겼을 때 양 옆에 있으니까 한 칸 옆으로 옮겼을 때 뭐 에너지 뭐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시죠? 트랜스퍼 인테그럴이라고 하면은 인테그럴이라고 하는데 이 T가 음의 값이라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아래로 볼록한 이런 코사인 그래프가 나옵니다. 이 중심 값이 이제 입실런 제로가 되는 거고요. 이게 맥시멈은 2T 미니몸은 마이너스 2T 아, 에다가 입실런 제로에 플러스 2T 마이너스 2T 뭐 이렇게 될 거고 아, 미안한데 T가 음수죠. T가 음수니까 입실런 제로 마이너스 2T가 되겠고요. 이게 입실런 제로 플러스 2T가 되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OK는 여전히 우리가 불량존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마이너스 1분의 파이에서 1분의 파이까지 이런 형태가 되고요. C는 우리가 앞에서 봤던 앞에서 봤던 첫 번째 밴드 첫 번째 밴드는 확대를 해서 이렇게 됐었죠? 그럼 C는 여기 이 형태하고 이 형태가 굉장히 유사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뭐냐면 이게 이제 단 T가 음수라는 거죠. 음수 그래서 T가 음수이고 이게 이렇게 모양이 나오고요. 두 번째 밴드 같으면 T가 양수로 하면 뒤집히겠죠. 위아래가 뒤집히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T가 이제 양수라고 하면 이 형태하고 비슷한 형태가 나오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T가 그럼 왜 양수와 음수가 어떻게 되는 것이냐?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만약에 두 개의 오비탈이 인접했을 때 우리가 이제 ground state처럼 두 개가 이게 같은 부호 그냥 나란히 놓고 봤을 때 두 개의 같은 부호 면은 T가 음수가 되는 거예요. 음수가 되는 거고 이게 그 세컨드 밴드처럼 이런 식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했을 때 부호가 반대로 뒤집히면은 그때는 T가 양수가 됩니다.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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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부호가 이렇게 바뀌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해밀톤의 H에 있는 지금 V 때문에 그러는 건데 V가 이제 이펙티브하게 마이너스가 되기 때문에 지금 그런 겁니다. 자 그런데 어차피 그 T의 값에 따라서 뒤집힐 수 있겠지만 어쨌거나 그 밴드의 모양이 상당히 이걸 잘 피팅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한 가지 또 용어를 하나를 또 정의를 해보면요. 여기서 이 밴드가 위, 아래로 가지는 폭이 있죠. 얼마만큼 에너지 스케일상으로 폭. 이렇게 되면 4 곱하기 절대값 T가 될 텐데 이걸 우리가 밴드 윗스라고 얘기합니다. 밴드의 폭.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그림으로 봤을 때 어떤 거에 해당되는 거냐면 뭐 이런 거가 이런 게 첫 번째 밴드의 밴드 폭이고요. 이게 두 번째 밴드의 밴드 폭이고 이렇게 우리가 그렇게 우리가 정의를 할 수가 있겠어요. 그렇죠? 차지하는 에너지 영역. 그렇죠? 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이제 밴드 윗스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서 볼 수 있는 거는 T가 클수록 트랜스퍼 인테그럴 값이 클수록 이게 더 밴드 폭이 크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지금 첫 번째 밴드에 비해서 두 번째 밴드가 폭이 크다라고 하는 거는 이거 보면 폭이 더 크죠. 얘는 한 0.1 정도인데 얘는 0.001 정도니까 더 크다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이 오비탈들이 서로 많이 중복이 됐을 때 많이 중첩이 되게 되면은 그러면은 그게 T값이 커지는 거예요. 이 트랜스퍼 인테그럴 값이 커지고 그럼에 따라서 밴드 윗스도 커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복이 많이 될수록 또 T는 커진다 그러면서 밴드 폭은 넓어진다 라는 거 그런 걸 여러분들 좀 유념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여러분들 뭐 이렇게 된다라는 거는 앞에서 이걸 봐도 알 수 있겠죠. 그러니까 보면은 여기에서 이게 지금 그라운드 스테이트의 파동함수요. 이거를 좀 지웁시다. 보면은 파동함수를 보면은 이게 이 양옆으로 뻗어나와 있는 정도를 봐보세요. 이걸 봐볼까요? 뻗어나와 있는 정도가 이 그라운드 스테이트에 비해서 훨씬 더 더 이게 더 많이 옆으로 파고들었죠. 엔니가 높으니까 고로 인접해 있는 그 오비탈 혹은 스테이트들끼리 서로 많이 중첩이 많이 되는 거예요. T값이 커지는 겁니다. 그런 경우에 개념적으로 한번 여러분 잘 기억해 두시고요.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해볼 수가 있겠어요. 실제 이제 스케미팅에서 벗어나가지고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가 리튬 원자들이 쭉 1차원으로 체인으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고 칩시다. 가상적인 거예요. 리튬의 1차원 솔리드 크리스탈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 사이에 원자들 리튬 원자들 사이에 간격을 내가 R이라고 해볼까요? R이라고 하면은 그럼 R이 무한대라고 하면은 리튬 원자 하나씩 그러니까 R이 무한대라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무한계가 있긴 있지만 서로 그냥 완전히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냥 하나의 원자나 다름이 없어요. 그죠? 그리고 그러면 이제 1S 상태 2S, 2P, 3S 이런 식으로 하나의 원자가 가진 오비탈들이 쭉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1S에 두 개 채워지고 2S에 한 개 채워져요. 자, 그 다음에 R을 내가 점점 줄여봅니다. 점점 가까이 이렇게 내가 이제 해요. 그러니까 그거는 모든 원자 이런 윙을 갖다가 내가 이제 쫙 이렇게 이제 줄여 나가는 거죠. 자, 그러다 보면은 이제 오비탈들끼리 서로 중첩이 되기 시작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처음에는 내가 이제 그 밴드가 그랬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T가 0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무한대로 떨어져 있으니까 떨어져 있으니까 오비탈들의 중첩이 전혀 없을 거고요. 고로 이제 그 밴드는 완전히 T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T가 0이 되니까 밴드가 완전히 플랫한 그러니까 전혀 여기 있는 상황을 생각해 이쪽으로 해볼까요? 이게 완전히 이렇게 밴드 이건 이제 밴드입니다. 이렇게 전혀 그 디스펄전이 없는 이렇게 움직임이 그러니까 이렇게 휘어지는 정도가 전혀 없는 평평함 완전히 100% 플랫한 밴드가 나올 거예요. 이게 정말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다고 치면 그래서 이렇게 하나하나 우리가 정말 그냥 하나하나 에너지밖에 안 가지게 되는 거죠. 가까이 오게 되면 오비탈들이 중첩이 되는데 그중에서 위쪽에 있는 상태일수록 더 오비탈들이 이제 더 많이 이렇게 바깥쪽으로 뻗어 있겠죠. 마치 우리가 방금 전에 여기서 Ground State와 First Excited State가 이제 우리가 그 차이가 있었듯이 마찬가지로 원자에서도 우리가 바깥쪽으로 위로 올라갈수록 점점 더 오비탈은 밖으로 이렇게 뻗어 나가게 됩니다. 고로 이렇게 우리가 이제 서로 가까이 왔을 때 여기 중에서 가장 먼저 중첩이 되기 시작하는 오비탈은 3S 오비탈이 될 거예요. 그러면 그런 상황이 가게 되면 여기쯤에 가서 보면 1S나 2S나 2P 이런 것들은 여전히 그냥 이렇게 T가 거의 0여서 디스펄이션이 없는데 3S 같으면 얘가 약간의 디스펄이션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그래가지고 에너지가 하나의 값이 아니라 이런 어떤 폭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약간의 폭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이 폭은 이 폭을 얘기하는 겁니다. 밴드 위스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좀 더 오게 되면 위의 밴드는 위의 3S는 더 심하게 오비탈이 가까워지니까 T값이 증가할 거고요. 트랜스퍼 인테그럴 이 증가할 거고 그러면 더 디스펄시브 해지는 더 많이 휘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아래쪽에 있는 트위스트나 투피도 이제 약간씩 이제 이런 식으로 어 이 중복 이렇게 이렇게 디스펄이션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에너지가 이런 식으로 이제 밴드 밴드 위트를 가지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그렇죠? 그게 이제 폭이 이제 그 순서가 순서가 많이 뻗어 있는 그런 상태일수록 또 중첩이 많이 돼가지고 티가 커서 더 많이 이렇게 먼저 더 일찍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러다가 이제 내가 이제 그 어떤 이클리브리엄 랭트 솔리드 근처로 오게 되면 그러나 예전이 그 경우에도 원에스는 워낙에 노클라이즈 있어가지고 플랫한 밴드로 남게 되고요. 플랫한 밴드로 남게 되고 그리고 이제 그 위쪽에 있는 것들은 위쪽에 있는 것들은 이제 조금 디스펄전이 더 생겨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제 밴드 위트가 디스펄전 에너지 띠를 가지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오케이? 그 되고 물론 내가 가상적으로 정말 더 극도로 이렇게 누르게 되면 그러면 이제 마지막에 가서는 이제 원에스 오비타도 이제 마지 못해서 중첩이 되면서 밴드가 디스펄전이 생기고 에너지가 폴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렇게 스케메틱하게 이렇게 그림으로 이해할 수도 있고요. 그걸 갖다가 조금 더 더 이제 뭐 에너지 우리가 어떤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리기도 하고요. 이렇게 그렇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2S 밴드가 이제 뭐 여기서 일렉트로니 2S 있는데 그것들이 이제 여러 개가 있으니까 채워지는 거죠. 채워져가지고 우리가 그 밴드의 절반 정도까지 채워지게 되는 겁니다. 오케이? 여기서 스케메틱한 그림이고요. 실은 이제 이제 2S나 2P 같은 것들 서로 중첩이 되기 시작하면 S 밴드 뭐 2S 밴드 2P 밴드가 따로 놀지 않고 서로 이렇게 하이브리드가 돼가지고 혼성 오비탈이 생겨가지고 또 더 밴드가 복잡한 모양이 돼요. 이거는 스케메틱한 그냥 여러분의 그림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여기서 한 가지 앞에서 빠트렸었는데요. 타이티바인딩 근사에서 우리가 실은 댄스업 스테이트를 갖다가 또 바로 구할 수가 있는데 댄스 스테이트는 우리가 앞에서 뭐라고 했었냐면 그게 이제 슬로우 여기는 슬로우 에 반비례한다고 얘기했었죠. 근데 슬로우 은 뭐냐면 에너지를 K로 미분한 거예요. 그죠? 에너지를 K로 미분한 거니까 결국은 이게 뭐가 될 거냐면 싸인이 될 거고요. 그러니까 요거를 슬로우 은 이제 K로 미분하게 되면 그냥 대충 다 떼고 있었으면 싸인 K A에 비례하게 될 거고요. 슬로우 그 역수를 취하게 되면 우리가 싸인 K A 분의 1이 되는 거니까 이게 뭐죠? 코스이컨트 가 되나요? 코스이컨트가 돼가지고 이게 지금 댄스업 스테이트가 이쪽에 보면 코스이컨트 그림이 나오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렇죠? 우리가 앞에서 봤던 그림하고 크게 차이는 없어요. 단지 그냥 수학적으로 이렇게 코스이컨트라고 이렇게 우리가 표현되는 거 그걸뿐이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렇게 코스이컨트가 이렇게 로 표현될 거고요. 그렇죠? 그렇게 우리가 계산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아날리틱하게. 자 어 굉장히 좀 어려운 개념들이 좀 많이 나왔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 하여튼 뭐 앞으로 조금씩 하면서 여러분 좀 더 더 그 개념에 익숙해질 것 같고 지금 뭐 100% 여러분 이해를 다 하지 못해드려 너무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고요. 요거 한 가지만 여러분들한테 마지막 정리를 하고 싶은데 또 넘어가기 전에 자 뭐냐면은 자 우리가 이제 밴드 스트럭셔를 이해하는 실은 두 가지 방식을 우리가 좀 한 겁니다. 뭐냐면 위크 포텐셜이라는 게 있었고요. 타이트 바인딩 근사 우리가 두 가지를 갖다가 지금 해봤었는데 밴드를 갖다가 이해를 할 때 뭐냐면은 위크 포텐셜은 기본적으로 프리엘렉트론하고 유사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프리엘렉트론에서 내가 적당히 잘 변형을 하면 밴드가 나올 수 있었던 그런 것이었었고요. 반면에 타이트 바인딩은 시작이 내가 아이솔레이티드 애톰에서 시작을 했었어야 돼요. 방금 앞에서 봤던 것처럼 여기서 시작을 해가지고 그것들이 중첩이 된다. 본딩, 포텐셜이 좀 셀 때 그래서 많이 이렇게 우리가 로컬 시킬 수 일 때 그런 거고요. 에너지 레벨은 이제 에너지가 위쪽으로 가서 점점점 그 바운드가 안 될 때 그때 이제 우리가 에 적합한 어떤 그런 어프로치가 되겠고 이거는 에너지가 낮은 쪽에서 낮은 쪽에서 비교 잘 맞는 그런 거였었고요. 파동함수 모양을 보면 프리엘렉트론 라이크 했을 때 프리엘렉트론이면 익스포니셜 아이, K, X 플레인 웨이브 이런 사인 코사인 파 이런 걸로 우리가 기술됐었고 그게 이제 살짝 변형이 되는 정도 생각을 했었고요. 반면에 이제 아이솔레이티드 애톰 타이트 바인딩 어프로치에서 시작은 뭐냐면 오비탈이에요. 아톰이 오비탈 시작을 해가지고 그게 다 적당한 페이스 팩터를 곱해서 우리가 블록 펑션을 만들어서 이해하는 것 그게 이제 차이점이었었고요. 그 다음에 K의 의미가 앞에서는 우리가 뒤에서 K의 정확한 의미는 우리가 더 얘기를 하겠지만 실은 모멘텀 이게 프리엘렉트론 라이크 한 경우에는 모멘텀하고 상당히 유사한 그런 의미를 가집니다. 이게 반면에 여기에서 우리가 타이트 바인딩 어프로치에서 우리가 K라고 하는 것은 본딩이냐 엔티본딩이냐 혹은 애매모호한 중간이냐 이런 것들하고 연관이 돼있던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두 개가 이렇게 또 달라지는 거고요. 한 가지 재밌는 거는 이쪽은 실은 피직스 쪽에서 많이 하는 영역이 되겠고요. 이쪽은 케미스트리 케미스트리 쪽에서 많이 하는 게 되겠고 그래서 각자 자기가 편한 영역에서 노는데 재료 과학은 양쪽을 다 커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중간에 우리가 블로우 펑션이라고 하는 복잡한 그런 우리가 함수를 다뤄야 됩니다. 그래서 뭐 하여튼 이런 식으로 전반적으로 우리가 벤트 스트로셔를 이해를 하는 어떤 두 가지 크게 다른 관점들을 갖다가 했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우리가 이걸 전체적으로 생으로 다 이해하는 건 어렵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플랫턴 라이크한 경우로 좀 빗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하고 어떤 경우는 타이트 바인딩으로 이해를 하고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뒤쪽에도 나오겠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카파다. 그럼 카파에서 카파의 S-Electron은 우리가 플랫턴 라이크하게 기술을 하고요. 카파의 D-Electron 같으면 타이트 바인딩으로 또 이해를 합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가 다른 어프로시도 좀 섞어야 된다. 그 어떤 기원이나 또 잘 맞는 근사에 의해서 그런 거가 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